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전남도청 공직사회의 조직적인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추가로 취재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특히 연말에 지출이 많았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직원들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던 전남도청 매점 명의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필기구와 A4용지, 복사비 등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각 부서에 할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남도청 공무원들은 사무실 슬리퍼부터 양념통, 모자와 가방 등 자파류, 명품 넥타이와 의류, 고가의 전자제품 등 목적 외의 물품을 사는데도 세금을 썼습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는 작년에는 600억 원대, 올해는 70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출은 특히 연말에 집중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전남도청 매점 명의의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겨있던 고급 무선 이어폰은 구매에 실패했습니다. 매점 명의의 법인 카드가 거래 금액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흔히 연말에 집중되는 지자체 보도블록 교체공사처럼 매점의 물품 대리 결제 역시 부서별 남은 예산을 소진하는 연말에 집중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도청 매점 명의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도 이용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전남도청 본청 12개 실국, 62객과 250개 팀. 줄잡아 300여 명의 서무 담당자가 공유했던 계정의 비밀번호가 최근 변경됐다고 복수의 공무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의 물품 구매 편의 제공을 위한 정당한 방식이라는 설명과는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의혹. 공직사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이 사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도청 내 각 실국과 실과별 전수조사를 통해 사무관리비의 사적 이용과 공금 유용 여부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겠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전남도청 노조가 운영 중인 매점을 통한 온라인 마켓 구매 대행을 중지했다며 투명한 물품 구매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기를 한 달여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순례가 진도 팽목항에서 열렸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서울대구 밀양정읍,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모임 등 단체들은 팽목항 일대에서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집중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조끼를 입고 진도군 임해면에서 팽목항까지 10km를 행진했습니다. 20여 년 전 무안의 한 산 정상에서 고대 산성이 발견됐는데요. 수차례 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산성의 정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숲 가꾸기 사업을 하다 발견된 성벽. 다듬은 돌을 쌓아올린 성벽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봉대산 정상 능선을 따라 쌓은 성벽 길이가 430m. 비교적 작은 산성이지만 방어 시설인 치성도 같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시굴 조사를 통해 8세기 통일신라시대 때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록이나 구전에도 없었던 산성이어서 당시 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봉대산성은 서해와 남해를 잇는 길목으로 백기를 감시하고 관리했던 군사적 요충지로 추정됩니다. 무한군은 올해 3차 시굴 조사에 나섭니다. 주로 성안의 건물터와 매장 유물 등을 확인해 봉대산성의 정체를 밝히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무한해설은 유일한 석성으로 무한군은 발굴 조사와 함께 복원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발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이제라도 발굴된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200여 년 만에 세상 밖에 드러난 봉대산성. 사내미안 지역의 고대사를 밝혀줄 귀중한 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압차로 인한 강풍으로 내일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춥고 15도 이상 기온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였습니다. 주말과 휴일 목포와 해남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해남군 옥천면의 한 주택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집주인 46살 김 모 씨가 발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있습니다. 어젯밤 7시 15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단독 주택에서도 불이 나 목조 주택 전체가 불탔지만 화재 당시에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장흥근 해동사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장흥근 주체로 전통 제례 방식으로 열린 추모제는 죽산 안씨 문중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안중근 의사 약사 보고와 유언 낭독, 추모 공연, 헌화 분양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목포 미항 가꾸기의 시민운동본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목포 사랑과 청결, 정화 운동을 확산시켜 목포를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도시로 가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화면 camaradas hoo가 없는ivers sería 고UD 실 운 za